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바이오랜드 네, 현대바이오랜드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010원에 10%입니다 네, 701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근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4885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네, 5천원 되면 전화하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 과거에 한 번 또 상담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5천원 되면 기억이 없는데 혹시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에요 5천원 정도 되면 어떤 전문가님이 다시 전화 상담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꼭 그 전문가 이름을 꼭 적어놓고 상담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얘기한 게 없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그 전문가는 뭔가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때 내려오면 물어보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이정수 전문가님은 또 적어놓을게요 아니, 아니, 아니 종목을 상담하는 거 받고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이거를 여기 내려오면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전문가님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거기 다들 종목들에 대한 질문했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적어놓으세요 현대바이오랜드 매수 가격이 7,010원인데 한 달 보름 전에 사셨나 봐요? 네 하필이면 그때 당시 막 화장품 좋다 그럴 때 샀는데 그때서도 떨어지네요? 네, 제로라 그래가지고요 그래,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 화장품이나 다른 애들은 잘 가거든요 네, 얘만 안 가요 아무래도 지도 지금 한동안 조정을 받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많이 올라와서 조정받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강한 애들은 조정이 좀 짧아요 근데 지금 약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조정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세게 조정받는 애들은 개인들이 그렇게 수익을 쉽게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7,000원이 올 수도 있고 말 안 듣고 또 거기 안 넘어가고 계속 6,000원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다가 시간만 버리다가 그렇죠,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고생만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요? 네 가능은 한데요 약한 거를 사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경주용 차가 있고요 경주용 차가 아니고 티코가 있어요 옛날, 정말 티코 정말 옛날 차죠? 레이싱을 달려야 됩니다 그랑프리를 달려야 돼요 레이싱 차가 있고 티코가 있는데 티코를 아무리 튜닝을 하건 타이어를 가야든 안 달려나가죠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속도가 그렇죠? 지금 얘가 약간 티코 느낌이에요 뭔가 튜닝을 하면 그 속도보다 좀 더 잘 달릴 수는 있지만 경주용 차는 못 이겨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 빠져나온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렸으니까 차트도 바닥에서 그냥 가져갔다가 한 6천 원 정도 올라오면 교체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화장품이 하반기 한번 더 갈 것 같거든요 지금 한국 화장품이나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지금 거래량들과 움직인 걸 보면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운이 좋으면 7천 원도 가요 근데 지금 얘가 티코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용 차를 들어가서 큰 수익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수익보다도 저는 추가를 해서 빠져나와 버리려고 아모레퍼시픽 그런 거 올라갈 때도 큰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게 물린 게 봐봐요 이게 지금 수익이 되려면 40%가 올라갈 수익이 돼요 큰 수익이죠, 그렇죠? 40% 수익 낼 수 있는 거를 경주용 차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티코를 사가지고 그거를 그랑프리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정확한 비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티코란 말이에요, 지금 마티지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바이오랜드 마티지 타가지고 경주용 차를 어떻게 이깁니까 경주용 차들 보면 일반 차하고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 줄 알아요 타이어 입담하는 거예요, 광폭 타이어 달라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왱 하면서 순식간에 그냥 200km, 300km 달리는 애들 마티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티코로 못 이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6천 원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적어놓으세요 이종수 전문가가 6천 원 올라가면 질문을 했다 그때 하고 추가 매수는 차라리 아까 전에 대한전선이라든지 전선 전력주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음식 업종도 있고 할 거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마티지는 이 정도면 그냥 얘가 내버려두고 홀딩하라 그렇죠, 홀딩은 해도 된다 어차피 마티즈도 달리기는 달려요 느려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6천 원까지는 천천히 달리기 냅두고 우리는 빠른 차로, 강한 차로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테마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재룡전기요 재룡전기? 매스그룹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9만공 재룡 700원인가 600원인가 그래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요 5% 자, 9만 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5% 비중 정도를 갖고 있는데 종가를 보니까 8만 2,300원입니다 지금 재룡전기가 오늘장에서 10%대 하락세가 좀 나타나긴 했는데 재룡전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재룡전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보시나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맞춰볼까요? 자, 6월 24일 날에 월요일 날 6월 25일 날 화요일 날 재룡전기 제가 두 번을 추천을 했어요 첫 번째 추천할 때 8만 4천 원을 추천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죠 다른 사람 맨날 보는데 10시에 아, 그러셨어요? 네 꼭 챙겨보세요 요즘에 슬슬 작두 타고 있습니다 네 IT가 잘 가잖아요 재룡전기를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6월 24일 날에 제가 8만 4천 원을 추천했었는데 그때 비싸지만 그냥 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조정받아서 또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8만 100원 8만 100원에 추천했을 때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가 수익이 났는데 근데 지금 사신 자리를 보니까 9만 700원이면 최근 데에서 고점을 샀죠, 그렇죠? 네, 어디에 그저께 샀어요 그러니까 조금 타이밍이 좀 느렸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강하기 때문에 강해요 재룡전기가 전선 전력 테마인데 원래는 머스크가 3월 달에 전기가 모자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 거고 그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건데 한 3주 전인가 젠슨왕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젠슨왕은 누구냐면 엔비디아 알죠? 미국 주식 맨날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장이에요 대표인데 젠슨왕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전기가 중요하게 될 거다 부족하게 될 거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게이츠는 이미 작년도서부터 그쪽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소형 SMR 전 세계의 국가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의 위치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끝났다고 보고요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 날 거예요 건물 끌 필요도 없고 그러면 본전까지 올려면 본전 문제가 아니고 10만 원 넘어갈 거니까 10만 원 넘어갈 때 전화 주시면 돼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미반도체고요 네 한미반도체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5천원에 20%요 네 14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는 17만 8백원입니다 한미반도체 어디까지 끌고 가보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한미반도체를 제가 아침마다 아주 지겹도록 지금 한 석 달 된 것 같은데 넉 달 됐나? 석 달 잠깐만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고요 제가 2월에서부터 추천했던 건데 3, 4, 5, 6 7월에니까 4개월 4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얘기할걸요? 아침 방송마다 못 들어보셨죠? 아침 방송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아 그 저 14만 5천원에 그럴 때 제가 운 좋게 방송을 봤어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덕분에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두기에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사는데 사니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원래 7만 5천원에서부터 추천해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조정받으면 사라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딱 캐치라고 사신 거네요? 네 저번에 그때 방송을 해줘서 바로 되갔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더 쉽게 축하드린다 말씀드렸을 텐데 안 보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잘 보셨고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뉴스임이 나온 얘기들인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매출액을 1조를 달성할 거라고 그래요 2026년도 1조 1,900억이죠 근데 기사를 이거 보긴 했는데 이수페타체서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1조 달성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왜 신기한 얘기고 왜 그게 대단한 얘기냐 얘네들은요 3천억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590억 단기 수익도 아니고 매출액이 그랬었던 회사예요 매출액 이 1,500억밖에 안 되고 3,700억도 아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억, 8천억 엄청난 겁니다 근데 지금 1조를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에다가 뭐 납품하고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인텔, 퀄컴 아 이것도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퀄컴 있잖아요 원래 핸드폰을 만드는 칩을 만드는 제조회사인데 이제 PC 시장까지 한답니다 왜 PC 시장까지 하느냐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데 요건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꼭 공개방송 들으시고 퀄컴이 스마트폰 이제 그것도 하고 PC 시장까지 넘어오는데 AMD도 인공지능 그걸 이제 대응하는 그런 칩들을 이제 만들어놓으니까 엔비디아 계속 잘 나가지만 다른 이제 IT 기업들 그러니까 CPU 만드는 회사들 GPU 만드는 회사들 얘네들도 이제 같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만 독주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를 잡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요소들 요소들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서 인공지능 역할들에 대한 칩들에 대해서 이슈가 될 건데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컨설턴스가 나오는데 이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일단 20만원 넘어갈 때까지는 그대로 냅두시고 올해 30만원 갈지 50만원 갈지를 잘 모르겠는데 20만원은 다시 넘어갈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요 저는 20만원에서도 팔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준장기로 가는 게 올해 낫겠습니까 이거 기가 외국인들만 사요 개인들은 안 사요 매도도 가능합니까 뭐라고요 아 진짜 매수도 더 가능합니까 매수는 더 싸게 사시는 게 좋은데 또 내려오면 또 안 되거든요 갖고 있는 거 가져가시고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제2한미반도체가 나오겠죠 지금 돈 벌기 너무 좋은 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더 사기보다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애들을 또 사면 되는 거니까 다른 IT를 사시면 되고요 얘는 일단 20만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 팔아도 된다 올해 한 번 30만원도 한 번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원에 20%입니다 2만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8,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하나 시스템 2만원 매수가인데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자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자 2만원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4년이에요 좋죠 작년부터 방산주들은 IT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지만 방산주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미 얘기했고 이미 그 기사는 올해 맨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사고나서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날 것 같아서요 안 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안 돼요 오히려 걱정을 할 거면 수익이 많이 날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물류라든지 다른 데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하나 만들어줘 그럼 한 10년 기다려 그래요 5년 기다려 그래요 뭐 하나 고장나잖아요 전차 궤도받기 하나 고장나서 보내면 한 5년 기다려 뭐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있는 거 먼저 갖다 줄 테니까 갖고 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바로 부품을 보내주거나 이게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일단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6회공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별로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다 만들어내지만 걔네들도 뭐 비행기 하나 잠수함 한 대 뭐 이렇게 하나 팔라 그러면은 한 4년 5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군비가 계속 증강을 하고 있고 지금 점점점점 어... 뭐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불안감이 점점점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들도 그 정황에서는 미국한테 손을 벌렸지만 뭐 등등등 이런 얘기 제가 방송에 한 게 얘기 있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이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뭐 다른 나라든지 무기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가성비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수익이 요만큼 났다면 지금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 자 차트를 보면은 2만 2천 원 넘어가기 전에서는 절대 팔지 마시고요 2만 2천 원 넘어갔을 때에서는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방사는 근데 꼭 실적이 상장한다 그래서 주가가 정비라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상승장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상승장이라고 했어요 청개구리 상승장 끝났고 그래서 억울한 상승장이지만 어쨌든 상승하기 때문에 얘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 2만 2천 원 잘 가면 뭐 2만 2천 원 넘어가면은 잘 가면 어디까지 갈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팔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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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